안녕하세요. 네일이 그래프입니다. 오늘도 간단히 나노엑스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영상을 올려봅니다. 나노엑스 영상을 너무 자주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지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부하고 올리고 싶은 다른 영상들이 좀 있는데 나노엑스의 진행 상황이 너무 흥미로워서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보고서도 간단히 읽어보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생각보다 허점이 많고 미콜라 공매도 보고서 대비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나노엑스가 CT급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락업 기간도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사들과의 실체에 대해서는 나노엑스 측에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의아합니다. 그 이외에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나노엑스 측에서 가급적 조속히 해명할 부분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면에 시트론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이전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실제로 시제품이 있는지 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만든 이미지 말고는 기기 자체가 실존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시트론 자신들이 보지 못했다고 다른 투자자들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조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영상은 요즈마 그룹에서 오늘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국 식약청에 제출한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하다사 대학병원에서의 영상으로 보입니다. 예상컨대 투자자들이 데이터 수집 사례를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 영상은 실제 촬영하는 부분이 조금 짧았고 두 번째 영상은 조금 더 선명하게 인간 모형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중에 나오는 이미지 영상이 실제 저 인간 모형을 촬영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사진은 트위터의 존 누스타라는 투자자분이 올린 사진입니다. 실제 언제 촬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노엑스 아크 시제품으로 보이고 도색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진까지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초기부터 나노엑스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은 이 사진을 뒷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알아보니 이분은 비평가이기도 하면서 배경이 과학과 마케팅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엘스 분야에서의 업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제품이 있다는 사실은 영상을 보아서 알았지만 조금 더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 유저에게 받은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유저는 기기 자체는 참 멋지고 인공지능 분야라도 확장하는 것이 가치가 높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래하락한 차트를 보여주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노스타 씨는 자신을 팬이자 투자자라고 언급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투자자이기 때문에 나노엑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그 이후로 첫 번째는 기술력이 높고 디지털 차원에서 장점이 많고 두 번째는 파트너들과 경영진이 놀랍고 세 번째는 탑금융사가 상장부터 매수 추천했고 네 번째는 독특한 사업모델 다섯 번째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의 연결이라고 답을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나노엑스 사업모델의 독창적인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시제품도 없다는 이야기는 우선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엑스레이도 안 되는 기기를 가지고 나스닥 상장을 할 정도로 무모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격을 할 거면 시트론이 조금 더 논리를 보강해서 공격을 해주면 양쪽의 입장에 대해서 영상을 더 잘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노엑스 측에서도 가급적 빨리 반격 논리를 자신들의 입으로 전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묻히길 기다리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